야호! 우리 가이드를 해 주실 분이 어쩐 일로 오셨냐뇨. 출발해요! 출발해요! 파이팅! 아 진짜! 이길 수 있어! 파이팅! 디노 오빠 파이팅! 귀여워. 예쁘지? 얼굴을 봐야지. 맛있지? 하루 종일! 먹으라고 하세요? 먹으라고 하세요? 먹으라고 하세요? 야 옆에 게스트 리어?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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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받아줘! 하하하하 쭉 빼고 쭉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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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남자 셋이 되다가 그리고 리액션 봤어요? 리액션 봤어요. 1, 2, 2, 3 잡았다! 어떡해! 어떡해!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주연아 아니 아무리 추석 지난 지가 언젠데 왜 왜 이렇게 벚꽃 상대를 그리세요 얼굴 옆에, 얼굴 옆에 얼굴 옆에 딱 대고 웃으면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분명히 좀 붙잖아요 저한테 저 이렇게 행복한 거 정말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아니 손가락 제가 할 줄 몰랐죠 진짜 어우 질기다 아니 여기를 잡으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큰 데를 잡으시고 몸뚱이를 잡으시고 그걸 자르십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누가? 얘 너무 알려 너무 알려 이거 넣어도 되죠? 지금 넣으면 풀어지지 예? 얘요? 풀어 그럼 뭐해? 그럼 눈을 보여 아 눈을 보여 눈을 보여 이거 어떡해 어? 말을 어떻게 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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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오빠 너무 티나요 그런 마음은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안 되지 맛있지? 맛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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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죠? 마지막 먹어봐